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SK의 배랑 끝 전술 금투사 김종훈 배터리 사업 저벌수도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고 공세적입니다 3월 15일자 중앙일보의 차선욱 기자의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이 너무나 공세적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를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낸 내용은 아니고 차선욱 기자가 전화통화가 돼가지고 김종훈 과거의 교섭본부장이죠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의 그런 통화 내용을 발췌해서 기사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기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지만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습본부장입니다 한미 FTA의 수석대표로 지냈던 분이시죠 겉으로 지금 알려진 바와 달리는 배터리 특허 분쟁의 타결을 위해서 LG와 SK 양측이 아마 치밀하게 그렇게 물밑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고 결국은 니고시에이션 협상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 입에서 사업을 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이사회 의장 입에서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기사화가 안 되는 것이 좋죠 그 기사화 안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장 입에서 이런 이야기 일체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따금 제가 들어가는 명망가들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한 순간에 비난을 받거나 또 자신이 축적해온 그런 업적을 날려버리는 경우를 그동안 저는 여러 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사회 의장의 발언도 좀 경솔하다 회사를 도우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회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발언이다 이런 점을 한 번 정도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사화된 최선욱 기자의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가 통화 내용의 바탕을 두고 정리한 기사도 또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자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 편리한 쪽 그리고 또 구독자들이 더 기억할 만한 쪽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일수록 책임지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최선욱 기자가 기사화된 내용의 핵심 사항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 결정을 비판했다는 것이고 더 10년씩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인용문을 가지고 김종훈 의장이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날 개최됐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승토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도 인용문을 통해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직접 발언한 것을 보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기업의 그 정도에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김종훈 이사회 의장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이 합니다 관련 이메일 기록을 지운 것 등을 기술 침해를 했다고 오해를 살만한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지만 선진국 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유감의 뜻을 경영진과 같이 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입에서는 한 번도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ITC가 잘못했고 LG가 잘못했고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는 것이죠 또한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기자가 향후 LG와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LG가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주주이익을 명분으로 한 협상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조식들에서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을 지었는데 그걸 가동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김종훈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고 이사회 일원으로서 주주이익에 우선되는 협상 방식은 무엇이다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LG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공장을 돌리는 것이 주주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사업을 접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배터리 사업 자체를 포기하든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업을 하든지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경영진들에게 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지 않아야 될 발언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전화를 받게 되면 그냥 걸려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로 아마 본인의 뜻과 달리 너무 과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중앙일보의 차 기자가 기사에서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게 독점이라는 것이죠 독점 취재에 해당한 겁니다 다른 신문에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기사에 한 48명 정도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거의 뭐 한 99% 대부분이 김종훈 이사회 의장의 발언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양사의 임금 격차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소 김종훈 이사회 의장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지만 그것도 46대 14로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당신 그렇게 하는 거냐 논리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48명이라는 사람들이 지적한 것은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물론 뭐 회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특별한 그런 의도 없이 악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차라리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을 동원했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두둔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실무진들에게 힘을 대해주는 일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를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명망가의 흔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항상 저는 일찍부터 지켜보면서 사실 여부 진실 여부 그리고 정의 올바름의 여부에 문제로서 한 번 더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말을 앞기고 실무진들이 협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양사가 또 경쟁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